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고용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최우선 정책 목표를 일자리 증가, 고용 안정으로 꼽았을 정도니까요. 특히 청년 고용 문제는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 실업자 수가 무려 37만 8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는 9만 명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 9만 명이 초과된 때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법에 정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는 것은 고용보험법에서 업종별로 상식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 기준 범위 내에 있는 기업을 우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3D 머신, 로봇, 드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성장 유망 직종 또는 벤처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 등이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 한번 보실게요.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범위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시행지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되는지, 우리 업종이 해당이 되는지 들어가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부 업종에 한해서 한 명이라도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원에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비향락업 관련 업종, 우리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소비향락업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도 제외하고요. 또 인건비나 그 밖의 운영 예산을 국가 등으로부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죠. 그런 기관들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떤 해당 기관에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임금 등을 체불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상에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도 제외합니다. 또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해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내일 채움 공제를 부당하게 거절한 사업주도 지원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